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 활동을 하며 치유,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과제는 무엇인지 오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어린이집 아이들이 텃밭에 모였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무시를 뿌린 뒤 흙을 덮고 물도 줍니다. 이 농장에서는 장애 아동들이 영농과 승마 체험을 하며 운동 능력은 물론 사회성도 키웁니다. 이처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2018년부터 꾸준히 늘어 현재 11개 농장과 협동조합에서 발달장애인 영농 재활이나 노인 침해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는 시설비와 운영비는 최대 5년뿐, 대부분 영세 농가인데다 수익성도 낮아 자생력을 키우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농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정부의 큰 부처 간의 협력이 잘 돼 있어요. 농임수산부라든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서로 협업을 해서 상당수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이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농업 육성을 의무화하는 농촌사회서비스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 사회적 농업이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채우고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